두지당은 예쁘지요 뚝뚝아당은 귀엽지요 좋아! 노지! 티비 예쁘게 처음 맛보는 살짝은 달콤함 우리 뭐 봐? 맛있겠다 아빠 나 치킨 시켜줘 너 닭 같아 지금 아빠! 아빠 빨리 알았어 배달 오래 걸릴걸? 배곱빵 뿅 네 여보세요 똥 씻겨주세요 똥 씻겨주세요 똥이요? 지금 바로 줄 수 있어요 저기 아니에요 저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똥 말고 occup이에요? 내 대다 시킨 시켜주세요 네 집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집이 어디에요? 네, 여기요 집 주소를 말해야지 배달할 수 있어요 인사지리에요 이사딜이요? 52 아빠가 수고하겠네 당구 통깨 자 치킨이 왔어요 우와 같이 먹자 엄마 아빠가 먹고 아빠 장갑 필요해요 장갑이 왜 필요해요? 손목이 찐닭찐닭하니까 다 먹고 닦으면 되죠 얘들아 맛있어요? 닭다리 몇 개씩 먹을 수 있어요? 5개 5개? 2개 3개 아니고 2개 3개야 너네 치킨이 좋아 피자가 좋아 치킨 치킨은 뭘로 만들었게? 고기 응? 오리? 고기 무슨 동물로 만들었게?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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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다리? 맞았어 그럼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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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닭다리 아기 병원에 응 동양 아기 병원에 어 나 뭐야 먹으러 왜? 북싹이 북싹이 병원에 키우고 싶다 뭔데 아빠가, 아빠가 옛날에 병아리 키웠었거든? 응 근데 병아리가 엄청 커져서 결국엔 하얀색 닭이 됐어 그래서 못 키우게 됐어 엄마도 병아리 키웠는데 쥐가 물어봤어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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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가 병아리를 물어봤어 쥐? 쥐? 아유 하고 물어봤어 헉? 아 나 병아리 있는 게 없는데 맹구 아니야? 그런 무지기를 내 이름은 맹구 내 친구도 맹구야 아니야 내 친구가 맹구야 그거 마이크야 노래 불려 내 이름이 따면 어쩌지 어떤 내 이름이 건강해 난 잘 할 수 있지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치킨하면 생각나는 노래 없어? 치킨 맛있게 해 치킨 맛있게 해 닭 3마리가 한 팀에 있어 아빠 닭 엄마 닭 애기 닭 아아 예쁜 닭이 안 마렵지요 아빠 닭은? 아빠 닭은 멋있지요 두지 닭은 예쁘지요 뚜!뚜! 아아 다아악 은 귀엽지요 진두리! 진두리 진두리 다아악 은 귀엽지요 아빠도 사실 닭이야 응 아빠 닭이구나 옛날에 할머니가 아빠한테 닭대발이야! 아빠, 닭대지 마요! 뭐라고? 아빠, 닭대지 마요! 아, 닭대지 마요? 돼지야? 닭대지 마요? 닭대지는 뭐야? 닭대지 마요? 얼굴은 닭이고, 몸은 돼지야? 닭이다! 닭다르지 모르겠네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너 아빠, 딸에 그러면 도아야 닭대지 딸, 닭대지 딸 너 그러면 이제 엄마 옆에서 앉을 거야? 엄마, 아빠 앉을 거야 엄마, 아빠 앉을 거야? 엄마, 아빠 앉을 거야? 엄마, 아빠 앉을 거야? 아빠가 왜 좋은지 이유를 말해 볼 사람? 동댕! 네! 사랑하니까요 딩동댕! 또아도! 동댕! 마주니까 딩동댕 마주시니까 사랑하니까요! 딩동댕! 나중에 아빠랑 결혼할 사람? 응! 딩동댕! 우와!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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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댕! 딩동댕! 아빠는요, 잘 먹는 사람을 좋아해요 나 봤지? 난 봤어, 싸우는 거 봐 딩댕댕댕 엄마 봐, 엄마 누가 잘 먹는지 내가 제일 잘 먹어 내가 제일 잘 먹어 딩동댕 뭐야, 아빠와 결혼이 뭐라고 다 먹었어 엄마, 어디서 어디 다 먹었어? 따오는 거 봐 다 먹었어 어? 알았어 уль 두 사람은 나도 갖고 사랑해요! 젊은ห glass comfort 밖의 넓어 야 넓어 다 먹었어 regular 넓어 우리한테